안녕하세요. 제가 이현입니다. 오늘 제가 니트를 입었는데 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natural is that shit 어디 갔어, lady?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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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there? Th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스튜디오 춤 촬영에 임하게 됐는데요. 퍼포먼스적으로 많이 준비한 곡을 스튜디오 춤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쁘려 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진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고 잘 보여드리고 갑시다. Yeah! Knock Knock, who's here? The boy next door! Let's go! Let's go! 점프 세 번, 점프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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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무대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지? 기본을 열심히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세 번 점프를 하고 시작합니다. 몸이 풀립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오케이, let's go!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기 파이팅! 하나, 둘, 셋. 넓.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개성과 자신감을 여러분들께 뿜뿜 보여드리는 그룹이고요. 음악과 무대를 통해 미쳐놓던 지난날의 쭈빙거림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앤올리라는 곡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르고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춤을 추며 모인엑스토어 6명의 개성으로 풀어낸 곡인데요. 오늘 활용한 독특한 퍼포먼스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아 정말 많은 곡인데. 그중에서 저희 원앤올리라는 퍼포먼스 부분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근데 나 오늘 왜 또 텐션이 좋지? 나 맨날 실전 들어가면 텐션이 막 갑자기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요. 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텐션에 주면 수상하나 이제 감각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쁘게 이 활동점 반수처럼 좋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제가 했다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당은 하나 둘 셋! 바삭한. 여기가 바삭하니. 눅눅인데. 아니 실열을 왜 눅눅하게 먹어? 야 바삭하게 먹어야 되는 맛이야? 근데 어제 제가 밥을 먹는데 운학 씨가 그래서 실열을 먹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열 담고 우유를 담은 다음에 프라이팬에서 계란드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운학아 너 이거 만들었지 이거 담아놓은 지 5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먹냐 했는데 형 눅눅한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어 근데 답변 바꿔도 되나요? 저도 눅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눅눅한 게 확실히 약간 양쪽으로 이득이 왔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마스크들도 맞습니다. 의견을 굽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굽히지 않습니다. 아 오늘부터 같이 눅눅하게 먹으시지 않을 건가요? 네 안겠습니다. 아 안겠습니다. 시리얼은 갓 나왔을 때 바삭하죠? 네. 저희 이번에 시리얼 앨범 후도 갓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삭한 매력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 맨트가モル. 레드가 항상이었어. 그럼 저도 다시 바삭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바삭하면 해. 아니에요 저는 눅눅한데요? WIN BOOM BOOM BOOMente No no kill. ? 슈크림 봉허빵이랑 팥 봉허 setzen 네? 오픈 describe 하나 둘 셋 저는 슈크림으로 하겠습니다 팥의 담백한 맛이 야 너 나랑 계속 붙어있는다 봉허빵이 보통 팥묶음에 세 개씩 먹어서 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슈크림 중에 팥 하나를 먹어요 저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1인 것 같아요 저희 보이네이터 앨범과 저희 뮤비를 보시면 팥 같은 담백한과 슈크림 같은 녹아내리는 맛이 함께 아니 팥이요 팥 아아아 같이 해줘요 네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슈크림입니다 저도 다시 누나가 붙이지 않았어요 네 네 평화로운 게 네 평화로운 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끝난 건가요? 빨간색 때 노란색 빨간색 나 무조건 빨간색 저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현이가 사랑스러움입니다 화이팅 레츠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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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옷에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기 바닥에 보시면 털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무 이런 거 하는데 계속 눈앞에 털이 날아다녀 여기가퍼려고 하는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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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혹시 털 나오나요 혹시? 털 나오나요? 1, 2, 3 아 저 찍어보고 싶은 사진 있어요? 나랑 갈래요? 네네 준비해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이 잇을 한번 넣을게요 1, 2, 3 1, 2, 3 힘을 들어 오 유 잇?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난 진짜 구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보여 나도 이게 무슨 학기야? 난 진짜 구자연스럽게 찍어야지 이게 뭐야 하나, 둘 하나 아 잠깐만 상현이가 하나에 찍었는데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열, 셋 셋 아 야 이거 신발력을 좋았다 형 나 셀카 한잔 찍을 거 먹어? 레츠고 둘, 셋 셋 아무것도 안 돼 좀 더 익숙해지고 셀카 나 안가요? 걸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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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살벌하시고 오늘 정말 잘생기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넷 넷 넷 고생하지 마세요. 아 이 옷의 계절이요? 요새 계절은 핫서머입니다, 핫서머. 여름에 에어컨을 세게 튼 방에 있는 룩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요소들이 많죠? 반팔, 그리고 겨울에 끼는 장면. 목도리랑, 근데 이런 느낌은 살짝 시원한 느낌입니까? 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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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면 안 돼, 고기 걸리면 안 돼. 류씨가 지금 춥대요. 지금 28도에 제가 땀이 이렇게 흘리고 있는. 흐흐흫. 자랑이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90%? 아직 한창 더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 부딪히! 용기 둘 다 같이 해, 우유. 와, 여기. 축제! 웨이! 저희가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도 1때마다 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이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넥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 춤 보이넥스포 촬영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대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잘하는 팀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많이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뵐 테니까 스튜디오 춤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이넥스포 이번 데뷔 앨범도 많이 듣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